안녕하세요 지지헌트 2기 강사 스텔라 윤희입니다. LOI 성공의향서를 제출하라는 탑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향서 letter of intent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내가 성공의향서를 제출한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협약서의 의미입니다. 협약서란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직후 안에서 내가 테트라포드 USA 팀 안에서 시스템을 배워가면서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이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나의 의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온라인 또는 파트너분들과 함께 어떻게 협업하여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기 위한 나의 의지와 또 함께 하는 분들과의 선언을 통해서 내가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성공의향서 첫 번째 나는 성공을 꿈꾸는 직후포로서 본 의향서를 제출한 날부터 12개월 동안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최선을 다해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칠 것을 약속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learn, do, teach, 배우고 행동하며 가르치는 LDT 리더십에 내가 몰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성공의향서 두 번째인데요. 나는 첫 달 구축한 10명의 소비자와 2명의 사업자 멤버를 위해 12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관리하며 전달, 후원, 육성의 과정에 충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가를 후원하는 그리고 리더를 육성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내가 먼저 리더로 우뚝 서서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를 리더로서 코칭하고 멘토링할 수 있는 리더로 설 것을 약속합니다. 성공의향서 세 번째인데요. 나는 유니콘 바이너리 텐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슬럼프가 오거나 의욕이 상실할지라도 엄라인 스폰서를 믿고 서로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죠. 어느 날은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런 슬럼프가 올지라도 의욕이 상실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나의 고를 향하여 꾸준하게 지속력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인내하고 극복할 것을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성공의향서 네 번째인데요. 나는 매달 주어진 프로그램과 꼭 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행하며 성공자의 위치에 우뚝 설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내가 준수하고 이행하면서 나아가겠다. 그럴 때 내가 바로 성공에 이를 수 있고 성공자의 위치에 우뚝 설 수 있는 것을 믿고 나가겠다라는 성공의향서 네 번째입니다. 성공의향서 다섯 번째는 나는 자기 성장에 우선하며 목표관리, 인맥관리, 시간관리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24시간, 이 시간 안에서 나는 타임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목표관리를 통하고 그리고 또한 내가 함께할 리더들을 어떻게 잘 필터링하고 인맥관리를 할 것인가에 따라 이것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업은 무엇이다? 내가 내가 성장을 해야 한다. 내가 성장해서 코치가 되고 멘토가 되고 티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리더로 우뚝 서서 또 비즈니스 스폰서로서 성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바로 이것이 텐트 안에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같이 성공 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내가 이 사업을 열심히 정말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내가 꼭 함께 성공으로 갈 수 있게끔 내가 프로그램에 함께 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함께 성공 의향서를 제출하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가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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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